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투표지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배춘잎 투표지, 정확하게는 배춘잎 사진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는 천대엽 대법관이 사진 촬영을 뒤늦게 허락했지만 이미 감정 목적물 보관용 봉투에 넣었다는 그런 법원 직원의 주장으로 결국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날 배춘잎 사진 투표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발 뉴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론 몰이를 하고 가는 그런 형국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커피 자신이 재검표 현장에서 본 그런 기억을 모두 되살려서 복원한 것이 바로 견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 배춘잎 사진 투표지 이미지입니다. 나중에 인쇄 전문가의 구체적인 도움으로 배춘잎 사진 투표지의 초록색 부분이 얼룩덜룩한 그런 부분으로 수정되었지만 이 견본이 재검표에서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배춘잎 사진 투표지는 바로 인쇄된 사진 투표지입니다. 개표되기 이전에 사진 투표 용료는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린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장에서 한 장 한 장 투표인이 그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앱선 프린터로 출력되어서 상하가 절단되어 가지고 투표인에게 교부됩니다. 배춘잎 사진 투표지는 인쇄 과정에서 전문 인쇄 작업에서 찢어진 초록색 비례대표 투표지가 지역구 투표지에 인쇄된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장만으로도 추가적인 감정 절차 없이 현장에서 찬주엽 주심은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성소 판결을 마땅히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경악할 일은 대법원 측이 원고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에게 위조된 배춘잎 사진 투표지를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이 건 현재 김영철 전 공군 중장과 그 밖의 몇몇 분들에 의해서 고발되어서 현재 인천경찰서의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10일 날 대법원 특별 2부가 주관한 파주얼 재검표, 박용호 그리고 박정혜 대결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장의 배춘잎 사전 투표지와 한 장의 붉은색 화살 사전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인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사전 투표지입니다. 대법원 특별 3부 주심 이험구 그리고 안철상 김재형 대법관이 주도한 파주얼 재검표에서도 원고 측의 참관인 숫자를 크게 줄였고 그리고 두 명에게만 사진 촬영을 허락했고 재판 목적 이외에는 일체의 사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검표를 주관한 강용석 대표 변호사 측이 배춘잎 사전 투표지 한 두 장과 붉은색 화살표 투표지 한 장의 이미지를 복원시켜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특성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현장에 직접 이상한 투표지를 목격한 몇몇 변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인천 연수월에 배춘잎 사전 투표지처럼 복원작업을 시도해서 마침내 견본을 내놓았습니다. 원본에 훨씬 근접한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인쇄 전문가들은 인크젯 고속인쇄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 같은 위조 투표지에서는 하단에 있는 배춘잎 사전 투표지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다른 사전 투표지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검수 과정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장 한 장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제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춘잎 사전 투표지가 발견된 것은 정밀한 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쇄된 사전 투표지, 이상한 타전 투표지, 가짜 사전 투표지가 발견된 것은 부정선거의 명확한 그리고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월 재건 표장에서 발견된 두 번째 배춘잎 사전 투표지도 나머지 부분이 다른 사전 투표지에 아마도 인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배춘잎 사전 투표지는 단 두 장 발견됐지만 상당히 다수 수십 장 이상 정도가 아마도 인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십 장 가운데 두 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장 한 장 검수하는 작업에서 대부분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장 한 장 검수하는 과정에서 제거되고 부주의한 결과물로서 원고척에게 운 좋게 그리고 피고척에게는 불운하게도 두 장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붉은색 하살뼈 투표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다소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목격자들의 복수의 정언에 따르면 붉은색 하살뼈 투표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측면 좌측에는 거의 여백이 없고 남아있지 않고 측면 우측에는 상당폭의 그렇게 구격투표지보다 더 넓은 그런 여백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는 거의 여백이 없고 우측에는 구격투표지보다도 더 많은 더 넓은 여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쇄 이후에 재단한 과정에서 범한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붉은색 화살표 사전투표지는 어떤 환경에 쓰던 앱선프린트의 출력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그런 증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른바 파주얼 재금표의 삼총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모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복원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그런 감사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